에잉 기모르잉 아 이 투사 왜 무슨 바텀도 올라와? 죽여 다가!! 딸 좋아 싸이오 렌빙 너무 좋았다 아 에반데 아 진짜 하얘 보여줘 루시아 ticks 그렇지mam 좋았다 아니 나는 내가 미드를 하면서 이렇게 미드에서 핫플레이스인 적이 이게 원래 바텀미이나 탑에서 Spiel 왜 오 아 아 뭔 놈의 스턴이 많이 걸려 아 다이애나 좋았다 아 이맛에 야이에나 하지 다이애나가 메인이라 생각해 장막을 활용하는 디테일 이게 야수호의 덕목이 아닐까 빨리하나 일로와 저 개새끼 저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뒤져 이 새끼야 아니 드라이브 뭐야 일종 보통인듯? 아 일종 대형? 깔끔하네 아 확실히 솔라인이 재밌어 아 난 질때도 솔라인으로 지는게 스트레스 덜 받던데 물주님 물주님 연인생각 없으세요 아 뭐 이따가도 없어지고 그래요 막 이따가도 진짜 더럽긴한데 X나면 사라져요 나만그러냐? 아 그래서 진짜 연인생각 싹 사라져요 진짜 그죠 나만그런거 아니지 너만그럼 더러운 새끼? 왜 나랑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와이프라고 다 감고 아 미안합니다 원래 개인방송이 이런 말 아닙니까? 뭘 격식을 차려가면서 하냐 개인방송 물지 만난 여자는 자산보고만 개소리야 씨발 내가 자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나 얼마 없어 진짜로 나 이제 모으고 있다니까 나 메이프리랑 로아에 씨발 사먹 썼다니까 총 나이스 어? 좋됐다 살려주세요 조져 개새끼들 아 아아아아아! 아닌게! 아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아 씨 맛있다 근데 뭐야? 어? 여기 좋은 기운이 맴도는데요? 조..좋은 기운이! 갑니다 조정! 개새끼! 나이스! 그부야! 참지마! 아 꼭 초를 치네? 하하하하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 왜이래 아이씨 그부가 리드먹어서 왔네 어어 아니 뭔가 슥 지나갔는데? 뒤져 이 새끼야 어어 아 레나타 수호자 좀 좋네? 너무 잘 맞는데? 수호자 안서졌다고? 아니 그거 아는데 그냥 좋다고 해보니까 아 씨바 말대꺼 존나하네 하하하하 재밌게들 노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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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고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됐을까 저거 아 아 아 아 그만따 그만따 아 내 궁에 엄격한데 이거 씨발 서포트 혐오야 아니 저는 서포트 혐오를 한 적이 없어요 못하는 사람을 혐오하는 거지 그냥 이건 업가야 욕하고 보니 서포트이더라? 그거 씨발 내가 한 말 아니야 누가 했냐 그 말? 이거 춤 야무지긴 하다 무사 nail 응해 응해 이 웃음 이 새끼야 나 짬도 씨쨰 아 나 저사람 부럽 나 저렇게 유쾌했으면 좋겠다, 질때 아니 저거 스킨 존나 웃기네 핑하 왜 안사냐고요? 진짜 씨발 나갈래요? 아니 끝났잖아 이거 씨발 무슨.. 아 이거 씨발 노려나오는데 무슨? 아 죽이지 말자 이거 아 왜 죽여? 씨발 노래 좀 듣자 아 씨발 좀 끝내자 왜 막는 거야 얘네 아니 저거 문도 춤 왜 이렇게 헛긴데 저거 저거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? 아니 기다려봐 나 저 노래 어디서 들어봤어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노래가? 뭔 가사가 슬프네 아이씨 뭔 가사가 슬프네 아이씨 아 너 궁이 없냐? 어? 아 궁없다 이게 이렇게 되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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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이걸로도 끊기네 아 내가 아칼리 이길 수 있을까? 이 피메 이기면 하지 않을까 어? 아아아아 토탑을 파괴했습니다 하아 까불어 그러게 나 언딜 왜 하냐? 아니 이거 이 정도면은 마스터까지 뚫지 않을까? 나미킬초 좋아요 아니 베이거가 올 줄 몰랐지 이 씨발 아아 나도 있지요 이 녀석 아 오바했네 오바했네 시도 좋았다 야 카이사 잘하는데? 나와 동급 아니면 그 이상인데? 써렌을 안해 존나 구질구질하 아 아 나이스 캐릭 다이아 미드는 다 닦네 내가 야속으로 보라 했는데 아 존나 못하네 응갱 원딜차이 족같이 못하네 가라 버스 엮겼네 가라 버스 엮겼네 연패 야미 다이아 가자 오늘 안되겠다 벤 당한지 한 2주도 안됐네 1년 기다려 내 방이 다른 방에도 저런 업가가 있나 내 방이 유독 많은 것 같아 시발려나 뒤져 이새끼야 어디 유미가 나이스 다이아가 참 좋아 재미없어도 다른 챔프로 이고도 나왔으면 개밥살났어 바터 그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물음표야 나갈래? 아니 지금 저런 생각 아닌 사람들이 제 방에 있어요 혹시? 그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소신발언 소신발언이 아니라 업가겠지 업가라는 단어 참 잘 만들긴 했어 진짜 맨날 내가 당하는게 없다거든 진짜 맨날 내가 당하는게 없다거든 진짜 맨날 내가 당하는게 없다거든 욕심냈죠 뭐야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이게 아 라카니 먹으면 안되는데 아 네비 두지 아 죄져 이새끼 아 이거 유미 씨발 유미 잡고싶어 지져 유미 씨발려나 아 아 아 아 그부가 있었네 카라티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망했다 아 보여주나 레이스 그렇지 이거지 짜오가 좀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네 아니 누가 오면 내가 똥 싸고 있는 줄 알겠어 씨발 년이 어딜 돌아 정신이 나갔나 빈달 핫바지로 보여? 어 갑니다 버전 아 버전 밟았는데 매우기 끝났다 나이스 나이스 안되지 님들 이거 알트에프파로 나가는거 10명이 다하면은 전적 없어지는거래요 나 저번에 전수 안떨어졌잖아 나도 질때마다 무조건 할라구요 나도 질때마다 이제 알트에프파로 무조건함 이길때 안하고 그 뒤로 개리 11개 이중 차illa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